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9일 오전 10시 39분이구요. 종목코드는 018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 SDS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업체인데요.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분이 첫번째가 있고 물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물류비표 사업으로 있어요. 이렇게 두가지의 큰 사업부가 있는데 국내 시스템 통합 점유율로는 1위구요. 삼성그룹의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또 분석까지 해주는 플랫폼 프라이틱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류비표 부분도 대외 사업 확장에 따라서 외적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되는데요.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삼성 SDS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배당 수익률이 1.2% 정도 되는데 현금으로는 그만큼 되고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2,400원씩 배당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잘 되고 있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고 주주 환원도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3% 정도 되는데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한다는 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은 15조고요. 발행 주식수는 7,7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3,297만 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삼성 SDS가 양적인 면에서는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통합이나 회사 업무 아웃소싱, BPO 같은 부분은 상대 기업과 고객사가 일이 없으면 일감도 당연히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적 성장에 성공했던 이유는 삼성 SDS가 굉장히 경영 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시면 일봉 차트에서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기간 도전 거쳐 갔다가 이때 한번 유의미한 슈팅 한번 빵 치고 나왔죠. 그리고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중간값, 이 장대 양봉을 그릴 때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 세력들의 대략적인 중간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중간선을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도 무료 없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일찍 계속해서 평행해 드리는데 어제 약간 지지선에 딱 안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좀 뚫고 내려갔어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고 만약에 이게 고착화되면 고착화될수록 다시 저항선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뚫렸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제 추가 매수세가 나와서 복구가 되면 굉장히 대응이 쉽고 또 이제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뭐 이럴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좀 이제 저항선이 뚫리기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유념하시면서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삼성 SDS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위에 이제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라이브 까박까박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들어가시면 저희 소장님의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그런 종목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다 나와있죠. 그리고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요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이 이제 10시 20분인데 요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데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제 리딩 해주시는 거예요. 7시 43분부터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이런 거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고 그 전일 이제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어떤 자료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코나의 현재가 37,5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1차 목표가 38,600원 손절가 36,000원 요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요런 식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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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